박수 소리가 좀 작은데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운명이 어떠한 운명에 놓여 있는지 깨달아 아는 기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성경 말씀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죠 그렇게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상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죽고 난 이후에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당 남았는데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후, 죄 죽음 건너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이런 주제를 다루기는 좀 유쾌하진 않는데 유쾌하는 것이 진정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 내가 어떤 죄를 얼마만큼 범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때 그냥 내가 이런 죄도 범했구나 이런 죄도 있었구나 인정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배가 아파서 갔는데 여기 눌러보는데 환자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얘기하면 정확한 진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처방이 돼도 그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겁니다 솔직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주셔서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너 이러이러한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럼 이미 알고 묻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용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더 혼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죄가 드러나면 아하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제까지 우리는 땅의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땅의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죽음 건너편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일은 하늘 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 일도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 죄인을 불러서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죠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어떤 죄를 범했는지 또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줄 아느냐 예를 들어서 말한다 바다에 어부가 그물을 던지지 않느냐 예, 그렇죠 그럼 그 그물에 좋은 물고기만 걸리느냐 못된 것도 걸리느냐 예, 좋은 것도 걸리고 못된 것도 걸리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주인이 어부가 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일을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의인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악인이 가는 곳은 풀무불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지는 그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이를 갈고 고통스러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러 갈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 갈 때는 모르죠 두 번째 갈 때는 그 고통이 생각나잖아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고통이 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구니에 어부가 물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좋은 것은 바구니에 두고 못된 것은 이렇게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고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것이고 바구니 밖에 버려지는 이 물고기는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놓여 있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 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내 곡관에 넣으리라 내 곡관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불구덩이에 던져지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먼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가 엄청 많았는데 그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뭔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죄를 무지막지하게 지어서 악인이 아니라 조그마한 죄 하나를 한 번만 범해서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죄에 싹쓴 하루품 싹시 있고 죄에 싹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싹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풀모불은 불구덩이 지옥을 말하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긴 한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성하지 않는, 회귀하지 않는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이미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회귀하고 반성하면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죄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죄의 정의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대리가 과장 행세하고 과장이 부장 행세하면 안 맞잖아요 창조주의 그 위치가 있고 인간의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것, 그것이 위치를 이탈한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죄였고 두 번째는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양심도 무뎌져요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하지? 어떠지? 이렇게 하다가 나아주면 괜찮아 괜찮아 나만 그래? 다 그래 다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양심은 안 괜찮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의 종류가 있는데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이게 일만 만자가 아니라 많다는 뜻의 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계명을 배우고 듣는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라고요 그래서 많은 율법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죄를 용서받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만 가지를 축약해 놓은 것이 열 가지 계명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가운데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숭비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이를 지키라 이런 의미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편안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안식이 깨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이를 지키라고 했느냐 참된 안식이 없음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밥 먹고 나면 편안하죠 눕고 싶을 때 누우면 편안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데 갔다 오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죄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죄가 해결되어져야만 이 안식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 계명부터 사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이 계명 가운데 지킨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 계명부터 십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마 목사님 제가 지옥 갈 만큼 죄가 많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도 보시지만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셔요 말과 행동이 왜 범죄를 하게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행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조금 읽기는 하지만 완전히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죄가 있다 없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다가 속으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이 선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그 선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항상 악한 일만 해서 교도소에 간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 30년 넘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행을 운전을 했는데 어제 신호위반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그런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범했는데 오늘 딱 한 번 얻겠다고 봐달라고 하면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죄자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사람의 깊은 속까지 깨뜨려 보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멋진 남자를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그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깔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짓밟으면 마음 한쪽에서부터 그 미움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죠 나중에는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 가늠은 뭡니까? 자기 아내 말고 자기 남편 말고 욕심을 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취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죠 이거를 모른 채 하면서 그 악을 행합니다 이런 죄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은 행동의 연습이다 연습을 계속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소방대원들도 불 끄는 연습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태권도장을 다니는 아이가 한 3년 다니더니 예전에 엄마가 때리면 맞았거든요 탁탁 맞았거든 그런데 한 3년 다 지니까 엄마가 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딱딱 잡잖아요 엄마가 깜짝 놀라죠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황이 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바다 위에 얼음떨거리가 떠 있죠 이걸 빙산의 일부분 빙산의 일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수면 아래에는 더 많은 얼음떨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으로의 범죄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 생각으로 짓는 죄를 보신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 살인, 도적질, 간음, 탐욕 이렇게 많은 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딱 되면 어떻습니까? 탐욕이 올라옵니다 흘기능, 음란, 간음, 음란 광폐, 속이는 거 이런 죄들이 올라오는 게 상황만 되면 탈무대에서 말하기를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알맹이도 중요하고 껍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마음으로는 음란한 마음, 간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고상한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느니라 10편, 33편에서는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그렇다면 의인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 의인이 있느냐? 죄송한데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는이라 죄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정말 착한 사람도 좋은 일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쁜 일도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는 분들 들어보셨죠? 그분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밖에서는 호인이요 집에서는 난동꾼입니다 그러면 식계명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 식계명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사람의 몸 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또 골절이 됐을 때 뼈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알려면 무엇을 찍어봐야 돼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생각에 행동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안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명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무지 이탈하지 마라 라고 상관이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 근무지 이탈한 죄만 있습니까? 상관을 무시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가 주는 은혜는 덤이고 하나님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부모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 딸 손 한쪽과 어머니의 손 한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왜 쭈글쭈글해졌을까요? 노안이 와서요? 물론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손이 많이 쓰여졌을까요? 기저귀도 빨고 또 빨고 그 많은 채소, 야채 다 다듬고 그 많은 요리를 해내며 그 설거지 다 해가며 이 부모의 희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냐 이겁니다 참원 23장 2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7살, 8살, 15살 고등학교 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이 많이 높아지는 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밥벌이하고 내 앞가름하고 부모 없어서 살만하고 그러면 그때는 부모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의여기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지 않고 나를 경애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건 거짓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나는 여호가 아니라 저거 봐보시죠 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물도 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가 살아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해요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는 않아요 연락이 와도 제가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한테 잘한 것만 봤을 때 야, 저 목사님 참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 위선자, 저 거짓, 저 거짓 목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는 모르죠 내가 여러분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서 나머지 선을 행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자문 20장 20회를 보게 되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뭐하는 자요? 저주하는 자 욕하는 걸 뛰어넘어서 저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유암 중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게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싸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마음과 행동으로 존경해야 하는 분입니다 행동으로는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노래가 권유가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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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개명 가운데 첫 번째 개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죄는 보나 맙니다. 맞아요? 내 얘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워져 미워해, 안 미워я, 안 미워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여러분 사람 미워한 적 없죠? 솔직해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과장, 박과장,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아내, 하다못해 수파 아저씨, 버스기사 아저씨, 별의별 사람 다 미워하잖아요. 미용실을 갔는데 폭탄 맞은 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미용실 다시는 가라 바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화를 내고 성을 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욕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일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 죽일놈 이런 분도 있어요. 처 죽일놈.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페달을 밟지 못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살인. 그러면 따라서 해봅니다. 미워하는 것, 화내는 것, 욕하는 것. 이게 이미 살인을 한 거다라고 하나의 보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명 정도 죽인 것 같아요? 하루에 10명만 미워했어도 10사람입니다. 내가 하루에 다섯 번 화냈으면 다섯 사람 죽인 거예요. 욕을 하루 내가 200번 했으면 200명을 죽인 겁니다. 부모의 공격은 아주 거리가 멀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살인의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질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성질 내느냐.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시작이 돼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욕하죠. 욕. 이거 살인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죄. 그리고 대부분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휴 저 바보 같은 놈. 어우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 이러면서 넘어가죠.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욕한 거 바보라고 한 거 화내는 거 그거 다 살인죄에 해당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내가 욕 한마디 한 거 한 번은 미워한 거 그것이 악인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잖아요. 악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에레메 6장에서는 땅이여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죄함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백성에게 죄함은 이 땅에서의 죄함도 있지만 죽음 건너편에 불구덩이의 죄함이 진짜 죄함이잖아요. 그럼 왜 불구덩이 가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지었던 죄로 인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 도미노 게임이 있는데 이 도미노 현상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편말을 딱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편말 2번, 3번, 4번 연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럼 말로 음단폐설이 나와요. 욕이 나옵니다. 그럼 행동으로 그 죄를 범한다니까요. 그리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죄를 짓죠. 같이 읽어요. 마음의 편말이 여러분 마음의 편말이 무너지면 행동의 편말도 넘어집니다. 한 번 죄를 범하기가 어렵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편말이 딱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셀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말로 혀로 이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혀가 작은 짓죄다. 그런데 큰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이 뭐냐? 작은 불에서 시작됐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인죄라고 하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이 마음 중심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 혀로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언어폭력이에요. 개만 못한 건, 멍청한 건, 못된 건, 뭐 같은 건 때려 죽여버리겠다. 이 똥을 대가리 같으니 넌 내 자식이 아니니 아빠라고 하지도 마라. 이런 말 듣고 나서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고 혀는 몸의 한 부문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죄악으로 불태우고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않는 죄를 범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약해서 혀로지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자리 말다툼 끝에 빈정이 상해가지고 친구를 죽이는 일이 있고 못생겼다는 남편 말에 아내가 화가 나니까 힘이 없잖아요.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타이틀이 살인부른 말 안 마듭니다. 당신 키가 자가 창피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격분해가지고 남편이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하진 않죠. 수년간, 십수년간 반복이 되니까 이게 쌓인 겁니다. 같이 읽어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냐면 가까운 친지, 남편,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잖아요. 응어리. 그게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이 뇌는요. 몸을 다쳤을 때와 똑같이 느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라고 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폭력. 그리고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게 무엇이라고 되냐면 욕심이라도 욕심. 독약이라고 해요. 독약. 스트레스는 독약인데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몸도 마음도 가뿐하다고 하는데 이론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세포 서서히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세포 속 물질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세포가 밀착 기능이 약화됩니다. 면역,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생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때는 뇌 세포가 굉장히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이구야, 듬성듬성 있잖아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세포가 죽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액이 나빠지게 됩니다. 혈액이 탁해져요. 혈관이 또 수축이 돼요.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피곤과 통증이 오고 이게 반복되면 기능장애가 옵니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 질병이 옵니다. 심지어는 암에도 걸려요. 살인은 살인인데 소리 없이 서서히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화를 내면 자기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 아세요? 화를 낼 때 숨결을 급속 냉각을 시켰더니 색깔이 밤새기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잖아요. 자기 몸이 쌓여요. 80명 정도 죽일 정도의 독소가 자기 몸에 쌓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상대방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아니라 욕이잖아요. 욕. 욕을 합니다. 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 품격을 깔보는 거죠. 그런데 욕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른 것 같다. 칼로 찌른 것 같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른 것 같다. 여러분, 강도진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매일 일하고 와서 출근 전에 마음껏 인형인데 무슨 인형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저주인형이 저주인형. 이걸 괴롭히면서 마음을 달랜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직장 동료를, 상사를 죽였냐 이겁니다. 평소에 욕합니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난 통장에 조용히 1818을 쏜다. 요즘 MZ세대가 하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다가 돈을 보내요. 1818원 보내요. 제 입으로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MZ의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1818, 1818, 그냥 1818. 싫다는데 가시나들 모임 나간다? 외부 미팅 일정 하루 전에 말 안 하고? 그 상대방한테는 말 못 하고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1818.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충동적이죠? 공격적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욕을 막 하니까요. 욕은 감정의 뇌를 계속 건드립니다. 남편이 집에서는 욕 안 하는데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잖아요. 분명히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화를 참지 못해서 짓는 살인죄가 있는데 중부고속도로에서 신랑이가 부러졌어요. 앞차하고. 그래서 쫙 가고 싶은데 바쁜데 안 비켜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추월해가지고 차를 세운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차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 내리라고, 너. 그리고 뒤에 차가 와서 박아버린 거예요.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이 우리 전의 우리 사실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가 5중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됐었는데요. 사고 차량들 모두 심각하게 훼손됐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소니 심한데요. 한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닿기를 넘나들며 달리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이를 피해서 치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등을 켰던 차량이 순식간에 운전자를 추월하는데요. 급기야 갓길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세우라고 솜씨 타는 등 사소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이번엔 차까지 멈춰 세우는데요. 아이고, 도덕도로인데. 운전자가 걸어 나오는 순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 대 차량이 주행 중에 1차로에서 급제동을 하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그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속해서 한 4대가 정차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오는 화물 차량이 정차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추돌을 해서 발생한 오줌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애꿎은 마지막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트럭 기사분이 여러분 동생이고 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이런 죄가 저 사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하나의 살인이 무엇이냐면 어린 생명을 낙태하는 살인입니다. 자궁에 발육 중인 티아를 기계를 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를 보면요. 그 아이의 움직임이 살아있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즐거움에서 박수를 치면 박수를 친다니까요. 심장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박수치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임신 36주도 2천만 원의 낙태. 그런데 처벌할 법이 없다. A 산부인과 낙태 수술 실태를 받더니 한 달 매년 평균 400건입니다. 하나의 산부인과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산부인과 계산해보면 얼마나 많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 속에 여러분 아이는 없으세요? 빛도 못 보고 사라진 어린 생명이 4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손에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있잖아요. 제일 조그만 애가 7주 된 거예요. 7주. 두 번째 애가 8주. 세 번째 애가 9주. 네 번째 애가 10주 됐어요. 다섯 번째 애가 12주 됐습니다. 12주. 그런데 이런 아이를 지웁니다. 6주가 되면 몸의 고통을 아이가 느낍니다. 8주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 구소가 형성이 돼요. 이 8주. 그리고 한 해 낙태로 사라지는 어린 생명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인천광역시 인구 절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품을 전시해놨는데 제가 찍어왔어요. 날개를 펴지 못한 죽어간 그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속에 여러분이 지운 그 아이도 있을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에 해당하는 죄가 뭐냐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되어 있죠.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르난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처 주는 말. 상처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잖아요. 무시받기도 하지만 무시하는 말도 하잖아요.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낙태를 행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평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 머리에 흘러 넘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이 바른 거예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의 죄가 무엇이냐면 가늠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가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잖아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소금을 사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총각이 그냥 동거해요. 그거 죄입니다. 죄. 하나님 보실 때의 음란 가늠은 뭘까요? 마태봉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저 아가씨 참 좋아 보인다. 저 총각 참 멋있어 보이네. 그래서 마음이 품는 것. 그 힘이 마음으로 가늠했다라고. 뭘로 가늠했다고요? 마음으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가늠을 행한 것도 있고 마음으로 가늠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늠을 한 명하고 했다면 아마 마음으로는 만 명도 될걸요? 육체적으로 내가 가늠을 열 명하고 했다면 마음으로는 셀 수가 없을걸요? 내 마음에서 지나가는 그 수많은 남자의 죄가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 마음의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잖아요. 부끄러운. 이거 혼자 있을 때 짓는 죄잖아요. 혼자 있을 때. 둘이서만 짓는 죄잖아요. 이런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라고. 그 얘기하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솔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을 피웠다는 법적 정의는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는 바람 피웠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신적인 예인도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륜 마음이 끌린 상태에 하나님은 육체에 가는 음란도 보지만 마음 생각으로도 보신다는 겁니다 사메이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이시 자기 부하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임금이 숨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다이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시 계획했던 것이 무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합 군대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요합에게 우리아를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식이 들려요 우리아가 적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다이시 그러면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이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다이시를 아끼거든요 아끼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화면을 보시죠 그래서 다이시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징계하셔요 징계해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내가 가늠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늠을 향한 대상자하고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돼 있죠? 업신여김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죄고 2차적인 죄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거죠 파세바에게도 죄를 범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단치에 아른신을 타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우리 영감 바람둥이라고 바람둥이 여자가 세 명이 됐었다고 할아버지 정말로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좀 능력이 있었지 그러면 할머니 마음에는 할아버지만 있었을까요? 다른 남자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옥 갔을 때 육체적으로 가늠을 행한 것하고 마음으로만 가늠을 행한 것하고 형벌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화면 봅니다 성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에 음란이 있다고 얘기해요 솔직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공감이 되잖아요 어느 날 주말 오후에 아빠가 이 그네를 아이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한번 봐보세요 왜 일어났어요? 왜? 옆에 누가 왔어요? 여자가 나타나니까 마음에 방금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딱 보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음란한 마음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속에 그런 음란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적을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늠을 행하는 친구들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적을 본 즉 돕고 가늠하는 자와 한통속이 되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김과장! 제수 씨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당장 정리해! 이래야 되는데 야 김과장! 나도 하나 소개시켜줘 정말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기 본 마누라 놔두고 세컨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도 심판받을 일이고 만지는 것은 당연히 더 심판받을 일이다 여러분 그 손 여러분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손 잡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잡혔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제를 보게 되면 부끄럽게도 가늠 중에 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잡혀와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가늠을 행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제 고소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여인은 가늠죄를 지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는 마음과 생각에 그 실진력으로 행동으로 가늠을 행한 적이 없느냐 말씀이 탁 꼽힌 거예요 관역에 정중하게 탁 꼽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부터 나갔어요 어른부터 나갔다고 돼 있어요 왜 어른일까요? 지은 죄가 더 많잖아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해요 예수님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의 싹선 사망인데 죄의 싹선 사망인데 이 가늠죄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일 배워보시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전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과 자신들이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마음으로 많은 가늠죄를 짓죠 음담, 배설 너무 많이 지어요 그리고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혼 첫날 밤에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하잖아요 남자도 양심의 표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도족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족질은 여러분이 부모님 지갑에서 돈 훔쳐오고 동전도 훔치고 그런데 세 번째 소매치기하고 여러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박설이, 참회설이, 오이설이, 고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샤프, 펜슬, 심, 지우개, 볼펜 잠깐 빌린다고 해놓고 집에 와서 보니까 와 있고 다시 안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도족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란에서는요 도족질을 하면 손가락이 잘려야 돼요 그런데 손가락 네 개가 잘리게 되는 그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은 도족질한 죄가 적은 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다음에 뭐죠? 도족질이에요 도족질 도족질은 뭡니까? 상대방의 물건이잖아요 핏담을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훔쳐온 거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삶을 성준일 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게 적은 죄입니까? 큰 죄죠 특별히 부모의 물건을 도족질한 것도 큰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나 양을 도족질을 하거나 잡거나 팔아버렸으면 다섯 배 이상 갚으라고 다섯 배 이상 소는 다섯 개 다섯 마리 양 하나에 양 네 수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도족질도 큰 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죄들을 범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음란한 마음이 옵니까? 왜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도족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내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같이 읽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으시죠? 내라고 하셔야 거짓말 하나가 또 추가돼요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으시죠?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바람을 안 피웠는데 동네 사람들 다섯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윤목사가 바람 폈다고 고소한 겁니다 증인한 거예요 그럼 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유대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늠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거한 거 죽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큰 죄잖아요 큰 죄 그리고 거짓말의 위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로 칼로 찌르고 뾰족한 살로 찌르는 그러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잠깐 몇 가지 살펴봤는데 내가 안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짓말은 잘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아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거짓말 탐지기 있는 거 아시죠? 개그맨 이혁지 씨가 인천 출신인데 부인이 심경혜 씨거든요 비상금이 얼마 있는지 조사를 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다른 질문도 해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를 좀 빼고 놓고 하면서 긁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즘은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고 그냥 냅다 도망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이혁지 씨한테 이혁지 씨가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딱 찾아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혁지 씨가 네 그래야 될 텐데 아니요 그랬어요 거짓말 탐지기 딱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혁지 씨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뭐 묻은 게 뭐 묻은 게 뭐 한다고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면 발각되지 않나 긴장감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오늘의 의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혁지 씨의 부인 심경의 시험입니다 남자들은 흔히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부인의 의뢰자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로 향하는 이혁지 씨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물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남은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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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래프는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아니다? 당신은 남은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는 상상하고만 합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기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기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의 의뢰자 바로 그 증명은 아니요? 이혁지 씨의 대각관은 다르게 그래프는 쫄 올라가는데요 와 저 때 뜨끔하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분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는 원래 숨긴 기상금이 있습니까? 주식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기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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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도 거짓말했군요 예? 예? 와 예? 예?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또 하죠 같이 거짓말 하자는 거죠 누구랑이요 경찰하고 같이 자 하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아십니다 여기 사람이 반듯하게 가다가 왼쪽으로 치우쳐서 올라갔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는지 부모를 공경했는지 안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미워했는지 안 했는지 음란 가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경찰관이 이혁재 씨를 신문했을 때 솔직하게 예 라고 하니까 심장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조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고 박수입니다 먹고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청호와 박수 operado 공동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500원 건강 박수입니다 박수를 열 번 치겠습니다. 시작 타이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아신다 우리는 성경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블랙박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비행기에도 블랙박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도 블랙박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양심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에 입각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기록이 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잠원 20장 27제를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두운 곳에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보는데 그 등불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양심 그 양심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여호와는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살펴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뭐가요? 사람의 마음이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문드러졌는데 심이 썩은 문드러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누가 이를 알려면은 인간 당사자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줄 그런데 말씀을 배워보면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갚아주겠다 이겁니다 갚아주겠다 이겁니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마음속에 무엇이 자료를 잡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악한 죄뿐인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왜 죄를 지을까? 고양이는 왜 야옹할까요? 멍멍이는 왜 멍멍할까요? 개고 고양이니까 그럼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로마서 실장에 보게 되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알게 됐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이겁니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 아까 그네 밀어주는 아저씨의 턱 다친 거 봤죠? 몇 초 사이에 올라와요? 1초도 안 됐다 1초도 안 됐다니까 아줌마 나타나자마자 거기에 돌아가자마자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아하,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음란한 죄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살인을 행하고자 하는 그 죄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나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부모에게로부터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절제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그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이 어디냐면 부모입니다 부모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나무, 학종 나무의 실관을 내가 이미로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고 되어있죠 죽으리라고 죽으리라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영혼이 죽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한 번은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유혹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겁니다 여자가 그 실관을 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죽어주잖아요 먹은 겁니다 우리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죄의 기질이 우리 부모에게로부터 해서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까지 간 거예요 흑인 백인 확인종 상관없이 똑같은 죄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러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윤종현이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윤종현이에게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읽어도 맞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겁니다 죄의 시작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죄의 기질이 왔느냐 나에게까지 죄의 기질이 온 겁니다 죄의 기질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성시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김씨, 이씨, 박씨 그 성시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죄의 기질도 물려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순정체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기질을 아버지에게로부터 할아버지에게로부터 쭉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1장 4절에 이 종자를 행악의 종자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종자요? 행악의 종자 행악의 종자 흉악하고 사악한 종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틀림없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순간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텐자 나무가 처음부터 텐자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 나무가 처음부터 가시를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뭐를 말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좀 더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내 거는 원래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래서 서로 막 뺐잖아요 그리고 넘버원이었는데 앉아있는 애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넘버2가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때리는데 봐보세요 눈 실명되게 생겼다니 눈 좀 더 크면 이제 마트 가죠 마트 가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나 사탕 먹을래 부모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용수철은 키우고 오르는 성질이 있죠? 어린아이 속에 이런 용수철과 같은 키우고 오르는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새싹선 환경이 되면 조금만 맞으면 소리 없이 올라오죠 이런 음란한 죄, 가늠죄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 때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서도 죄를 범해요 한번 봐보세요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왜 이런 것이 나오냐면 사과나무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음란, 가늠, 살인, 시기, 질투, 악독, 도둑질 이런 죄들이 나오느냐 내 속에 그런 죄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의 나무인 겁니다 따뜻해 봅니다 나는 죄의 나무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조그만하게 꽃이 피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로 지금 성장해버린 그런 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열매가 떨어진 것도 있고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꽃이 피는 그런 열매도 있다니까 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출생했는 순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해가지고 죄를 거의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당하고 나면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셔서 부르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셨어요? 죄인으로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안 만들었어요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도실장 29절에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뭐를 했다고 했죠? 꾀를 냈는 거예요 꾀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욕심인 줄 아세요? 이런 욕심이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뱀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혐의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뭐 먹은 거야? 그러면 먹어야지 그 욕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위치를 이탈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내에게 옷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나 말고 다른 남자는 안 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보 꼭 나만 만나면 내가 부담스러워 그냥 자유분방하게 만나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위치를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요 제가 제 아내가 수영장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코치에게 돈을 200만 원 주면서 유혹해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유혹을 했는데 제 아내가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제가 여보 통장에 뭐 좀 찍혔을 거야 어 그래? 돈 좀 보냈어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275 얼마요? 275 왜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녁이 또 후한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5만 원 넣어주면 5만 원 아침만 사랑한다는 거냐 예상은 마음대로 하시고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10개명을 주신 이유는 아까 우리 10개명 배울 때 중앙에 엑스레이 사진 찍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뼈다귀만 있는 사진 봤죠? 그게 뭐예요? 10개명을 그러면 왜 줬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를 깨달으라고 죄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여기서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고 다시 봅시다 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럼 왜 엑스레이 찍고 다시 보자고 하죠? 엑스레이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개명을 주신 이유는 너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걸 깨닫고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죄가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이거 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다른 신을 생기지 말라부터 탐내지 말라까지 이 10개명을 주신 이유는 10개명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은 이 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구나 지옥 갈 운명이 있구나 어디 갈 운명이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불구덩이에 갈 운명이 있다니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아, 엑스레이 기계가 나를 낫게 해줘요? 아니에요 엑스레이 기계는 내가 몸 상태가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식계명을 지켜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율법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요 이 식계명을 막 지키려고요 제가 막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열 개 중에 내가 두 가지는 내가 범한 거 지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가늠은 안 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가늠이래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살인도 마음으로 살인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엄마를 제일 많이 사랑했지만 우리 어머니를 제일 많이 미워했더라고요 형은 큰 거, 나는 작은 거 형은 새 거, 나는 중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늘 불편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효자, 효자 얘기 들었지만 화면 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서 있잖아요 맞죠? 자기 상태가 어떤지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한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럼 내 죄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여기 한림병원하고 세종병원 가서 접수대 가서 제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러고 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죄병이 있는데요 그럼 접수대에서 농담하세요, 그럴 거예요 죄병을 고쳐주는 의사는 없어요 의사도 죄병이 걸려 있어요, 맞죠? 그럼 이 죄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갈라제 3장 24제를 보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 미야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내일 배울 거예요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다 몽악선생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학교에 통학하고 시중을 주는 그러한 선생을 몽악선생 그래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율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도네시아의 탈리아보라고 하는 섬에 성교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앞에 있는 청년을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식인종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뒤에 있는 분은 좀 좋겠네요 저도 좀 먹을 게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잡아와서 닭 잡듯이 다 목 자르고 팔다리 다 잘라서 구워먹고 삶아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증조 고조하라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창조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냐 쭉 얘기하는 건 듣는 가운데 우리가 큰 죄를 범했구나 살인죄를 범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번 사람들은 개명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교율로 생각했죠 얼마 후 몇 남자들이 누래띠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 우린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지라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개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개명도 얻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 개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 개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면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 개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있던 것입니다 십 개명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내 친구들은 진짜 바람 피웠는데 나는 진짜 바람을 안 피웠는데 진짜 내가 가는 이런 건 안 했는데 그럼 똑같이 지옥 간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시돈에서 생하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은 두루와시돈도 받고 고라신과 베세다도 받는데 두루와시돈이 심판날에 고통이 덜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너무 억울할 거 없어요 죄 적게 지어서 지옥 간다고 너무 억울할 거 없어요 덜 고통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에요 두루와시돈 지역이 있고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라신하고 베세다를 빨간색으로 테두리 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앞에 사람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역기 15장 4절에 그런 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죄인 여자의 밭에 죄인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게 사람이잖아요 그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다리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치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무슨 인생이요? 구덕이인 인생이요 여러분 구덕이들끼리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더러운 구덕이 에이 더러운 구덕이 이건 조금 그냥 구덕이 자기들끼리 볼 때는 빨간 구덕이가 최고 깨끗한 구덕이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구덕이가 한 사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구덕이 하나를 준비했어요 내일 설렁당 드실 때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잡숴봐요 먹어요? 못 먹어요? 아저씨! 난리 날 거예요 식당이 많아 구덕이들끼리 볼 때는 깨끗한 구덕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끼리 볼 때는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악인이 왜 잘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21장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 있다면 당장의 벌을 해야지 마치 이런 거예요 큰아들이 소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그 자식을 받아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밥을 해서 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을 볼 때는 어때요? 쫓아내야지 저거 왜 받아주냐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 대봤죠? 부모 대보니까 어때요? 정말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강등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돌이키면 천국으로 보내주려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하셨잖아요 한편 강도가 정말 죽기 전에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일이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악인을 당장당장 버려버리면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화면을 보시면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었고 하나님의 매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냐며 그 자녀들은 춤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하루아침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내일 일이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 불구덩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8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법도가 법이 국가의 법이 정말 강자의 위치에서 대변하고 약자인 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를 박매라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막둥이가 큰 형한테 되돌고 자기 오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다 한다 이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안다 이거입니다 형은 그걸 믿으니까 마태형은 그걸 믿으니까 그걸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당장 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객해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객해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이라는 걸 깨닫고 반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은혜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가 있구나 그럼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하신 얘기잖아요 선생님 제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폐암이네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손에 맡깁니다 몇 월 며칠 날 시간 되세요? 아 시간 된다면 되냐니요? 당연히 내야지요 마치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참 읽으실까요? 나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 사람인가? 어디 갈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도 있고 총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정확히 어떤 곳이냐면 악하고 불이한 사람이 죽은 후에 처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고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옥에서는 의식이 살아 있어요 영원만 먼저 가 있다가 나중에 육체가 결합된다고 돼 있거든요 육체의 고통도 힘들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 힘들잖아요 영원만 지옥에 가 있지만 그 고통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지옥은 누가 가느냐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인 걸 못 깨닫고 죄인인 걸 못 깨닫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두려웠던 그것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나쁜이 됐던 것, 죄 지은 것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하고 일치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혼대수하고 산자들이 아니죠 죽은 자들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그 목록이 기록된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복수의 복수 책들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양심에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생명책의 이름이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0편, 50편,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가 지은 죄를 네 눈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나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니까요 죄인 영상을 봐요 딱 보고 이래도 안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증거 앞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혀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직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식계명이 되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불못,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일이 있다고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요 하나님이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도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있는데 죄가 안 보여요 왜?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흰백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짓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알죠 그래서 육신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면 교도소에 가죠 내 영혼이 행위와 마음으로 죄를 범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막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창조의 역사 사실이잖아요 흘러온 역사도 사실이잖아요 이게 땅의 일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일도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마태우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던 육체까지 부활시켜서 영혼과 결합시켜서 지옥에 다시 집어던져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우라고 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읽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것 반성하지 않는 죄인이 심판 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한 반성을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반성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고 구덕이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고 물이 없어요 영혼이 굴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태의 신곡 지옥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왜? 지옥은 몇 달 몇 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호갈래, 지옥갈래 이런 질문에 누구도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아는 거죠 그럼 지옥은 원래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지옥의 지옥 그런데 인생이 아담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섬기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니까요 모든 인생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어쩌지 그리고 이런 강행을 못 듣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요 그리고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 번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의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 심판받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뒤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원히 함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도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기록해놓으셨겠죠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봅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그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죽지 않고 내 죄가 해결되려면 내 대신 누군가가 사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당신이요 해봐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 버스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앉아서 가고 싶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영화관 가서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계속 버스에 앉아 있습니까? 계속 영화관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 있다니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려면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죽해 하거든 찍어버려요 여러분 손 봐보세요 이 손이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이걸 찍어버리래요 또 네 발이 너를 범죽해 하거든 찍어버려요 여러분 방향 한번 봐봐요 이 발로 죄 짓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이 한 발 찍어버리래요 또 화면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죽해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하나 빼고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그러면 사람이 장애가 되잖아요 장애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죽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두 눈 멀쩡해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한 눈 만으로 종 가는 게 낫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할머니 한 분 상담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손을 딱 내밀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손 잘라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두가 좋아요 할머니 표정이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이 죄를 용서받아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지옥 갈 사람이 총 갈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었다 그거를 구원할 구자에 도론자 도론자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구조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성하라는 소식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도장 뜯듯이 교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죽어있던 여러분의 영혼을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그 영혼을 구동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생명의 빛은 천국의 빛을 말해요 이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죠? 내가 죄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 있는 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해서 어디 갈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미 지은 죄보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는 진노와 조주를 멈추고 축복이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의 진노를 멈춰요 안 멈춰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씻고 밥 먹어 얘기하죠 다섯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니까 하얀 좋은 옷을 입고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간음을 행치 아니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 아이다 이 바리세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 사람 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데 세리예요 세리 너무나 많은 세금을 몰래 훔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 봐도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세리 중에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이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진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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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옥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뜻이지 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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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죠 죄 맞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왜? 의인이 아예 없거든요 의인 부를 것도 없어요 의인이 있어야 의인을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죄인인 거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요 죄인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면은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결하느냐?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뭐라고 했죠? 다 할 수 있다 어떤 죄인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결혼을 안 했구나 용서해 주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걸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죄인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천국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불을 지지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라고 했죠?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래 전심이 뭐예요? 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압니다 이 자식이 매 안 맞으려고 건성으로 반성하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람도 아십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모자를 벗었네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있어요 뒤에 있는 짐이 뭐냐면 죄짐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짐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죄가 용서되신 분들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죄가 해결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하나 옆에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인지 죄인인지 악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식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염치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내일 생활하시는 가운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